안녕하세요. 본시멘트로 이마와 뒤통수 성형 가능하나요? 본시멘트 할 경우 뼈가 압력에 눌려 녹거나 그 부분이 패인다고 하는데 맞나요? 압이 차거나 한다는 부작용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사실 두상 성형을 저희가 하는 방법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마땅히는 없어요.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짝짝이나 두상이 함몰이 되어있거나 또 이런 경우에 미용 목적으로 쓰는 재료들이 정해져 있는데 특히나 두상 부위 같은 경우는 부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재료가 본시멘트 재료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 두개골이 아예 결손이 된 경우에는 티타늄 재료 또는 피크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보형물이 압력에 의해서 눌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죠. 패인다 뭐 이런 거. 뼈침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보형물을 이렇게 넣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이 뼈라고 했을 때 뼈는 살짝 여기는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자라오르는 경향이 있고 워낙에 이렇게 빨갛게 있던 그 뼈는 이렇게 살짝 아주 조금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경향이 생겨요. 이걸 뼈침식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과장하면 뼈가 녹아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 여러분들한테 길게 설명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보시면 본시멘트 재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 실리콘, 구어텍스, 매드포어 이런 여러 종류들 재료들이 모두 뼈침식을 유발해요. 심지어는 필러도 뼈침식을 유발해요. 여러분들 가슴 성형을 할 때 실리콘 보형물을 넣잖아요. 그 보형물을 넣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보형물을 제거해 보면 흉곽이 가슴이 뼈가 약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형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슴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이 보형물을 만약에 구축이 생기든 어떤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요. 가슴 흉곽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보형물 무게에 흉곽이 변형이 생겨요. 그런데 보형물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압력에 눌려서 살짝 변형이 생기는데 재료에 따라서 뼈를 갉아먹고 들어가는 그 침식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실리콘이 가장 심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어텍스가 그 다음에 심하고 그 다음에 매드포어가 조금 침식이나 이런 거는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시멘트도 매드포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쓰는 두상, 턱 이런 데 쓰는 제가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지금 7, 8년 정도 팔로웍을 해본 그런 경우들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침식이 없다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자국이 나요. 그런데 그거를 자로 재보면 0. 몇 미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국이 났다는 정도지 이게 뭐 폐여서 움푹 들어간다, 뼈가 녹아서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높이는 높이는 최소한 3, 4mm 이상 높이고 싶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0. 몇 미리 변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면 수술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말들이 많죠. 지금 여기 이 글에도 보면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뼈 침식은 존재한다. 뼈는 조금 가라앉는다. 주저앉는다. 하지만 그 정도는 대개의 경우 1mm 미만. 많이 잡아도 1mm 미만. 다만 실리콘의 경우는 4, 5mm까지도 침식이 생긴다. 턱 끝 같은 경우는 또 턱 끝은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침식이 심하고 두상 쪽은 지금 보면 그 정도는 아니고 1mm 미만에서 생긴 것 같다. 그 정도고 그 외의 부위는 0. 몇 미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시멘트 보육물을 놓고서 물이 찬다거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고 저도 역시 경험한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금 11년 차거든요. 11년 차 수술을 하고 있고 거의 3,000명 가까이 수술을 했는데 물이 찬다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소스는 괜찮은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다 상표거든요. 이게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본시멘트랑 메틸메타크릴레이트랑 메틸본드 이 용어는 본소스는 아니고요. 본시멘트는 제가 말씀드릴 때 PMMA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약자인데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라는 약자예요. 그럼 여기 보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라고 돼 있죠.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거든요. 그래서 폴리만 빠졌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똑같아요. 그리고 메틸본드라는 말도 이거는 정확한 상표명은 아니고요. 이거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그러니까 본시멘트를 메틸본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광고를 해서 메틸본드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본소스라는 거는 워낙에 상품명이 존재해요. 이거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파우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폴리머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세라믹이에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세라믹이거든요. 그런데 본시멘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PMMA, 메틸본드 이건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마치 다 다른 거 있냐. 또 뭐 오스테오본드라는 말도 있고 뭐 이것도 이상한 얘기들로 이거 어서 차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소스라는 거를 또 어느 병원에서 또 이런 식으로 적어놔서 그걸 또 적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용어가 적립이 안 돼 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막 짜집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뼈침식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길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 유튜브에 뼈침식에 대해서 논문 조사해가지고 쭉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이런 어떤 인터넷에 있는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술이라는 거 만약에 부작용이 걱정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용 수술은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술은 꼭 해야만 하는 수술이 있고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선생님 저 결혼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어떤 여자친구가?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떡해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런 선택인 거예요. 선생님 전 직장 생활이 무서워요. 왜요? 직장 상사가 괴롭힐까 봐요. 그럼 직장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돈 벌어야죠. 그럼 사업하세요. 사업은 무서워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다 보면 뭐는 뭘 해서 안 되고, 뭐는 뭘 해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솔직히 미용 목적의 수술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과 내 기대되는 효과와의 시속 게임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클 때 우리가 시도하는 거지 부작용이 전혀 없고 100% 안전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신다면 그 어떤 수술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그런 것처럼 손 안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갈망하고 원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술하고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의사들한테 그거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안 되잖아요. 수술하고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의사한테 물어봐요. 왜? 나 어제 마셨거든. 나 어제 담배 폈거든. 그런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그걸 내가 좀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안심하고 싶은 거죠. 그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난무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지쳐요. 왜냐하면 안면 유지인데 볼처짐 이런 거 갖고서도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그 어떤 팩트를 갖다 줘도 안심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되게 많은데 용어 정리도 안 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잡지식들이 모여서 새로운 아주 궤변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의사들이 살짝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진짜 잡지식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정말 혼돈에 빠지기 딱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본시멘트 재료라는 것은 제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950년대에 개발됐고요. 지금 우리가 70년 넘게 쓰고 있는 재료고요. 그리고 정형외과에서는 인공관절 수술할 때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재료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쓰는 양은 거의 뭐 20cc, 30cc 이만큼 써요. 볼륨이. 그런데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써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 수술할 때도 써요. 척추 수술할 때도 뼈가 너무 구멍이 많이 나 있거나 너무 약해졌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그러면 이 재료를 써요. 자, 척추 수술을 할 때 만약에 이 재료를 썼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환자는 화반신 마비예요. 또 인공관절을 수술을 했는데 그 재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재료를 왕창왕창 쓰는 영역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재료인데 성형외과에서 쓰는 영역은 끼케야 5g, 5cc 이 정도 턱 같은 경우 두개골 같은 경우 많아야 한 10에서 20cc 정도 써요. 그러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척추에서는 50cc, 100cc 인공관절할 땐 그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는 마시라. 다만 미용 목적이다 보니까는 이렇쿵 저렇쿵 말도 많고 또 후기랍시고 거짓말로 후기를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은 반대하기도 하시고 여러 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좋아요? 여러분 공무원 좋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3년 전인가 공무원 시험 되고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3년 만에 병원에 나타났는데 자기 요새 우울증 걸렸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월급이 200도 안 된대요. 말단 공무원 8급인가? 이렇게 됐는데 월급이 20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된대요. 자기 결혼은 어떡하니? 그런데 저쪽에 노량진 쪽에 가보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공무원이 철법통이다 뭐 이래가면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떤 누구의 말, 누구의 말, 누구는 저러던데, 누구는 저러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비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주서들은 얘기로만 논리를 이렇게 엮어가기 시작하면 괴변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빨 좀 센 사람이 크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조금은 제 방송은 제 말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제가 전달드리는 객관적인 정보들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라는 거지 제 말이 맞다는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제 어떤 선택?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전달드릴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고 걱정되시면 수술 안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수술하면서 저는 다리 뻗고 자고 환자분들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혹시 광대 수술 후 핀으로 고정하거나 할 때 낮은 위치에 고정을 하게 되면 처짐 현상이나 앞면이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나요? 7년 전 광대 수술을 받았는데 왼쪽 앞면은 높고 눈 처짐도 없는데 오른쪽은 광대도 왼쪽에 비해 아래로 내려와 있고 거기다 눈도 심하게 처져 있고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 광대가 더 넓어 보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광대 수술 후 고정할 때 낮은 위치에 고정하게 되면 뼈와 연부 조직이 아래로 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서요. 네, 얼핏 들으셔서 그렇고요. 제대로 들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아래쪽에 고정하면 무조건 처진다. 이 논리 자체가 벌써 틀렸고요.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냐. 아래쪽에 고정하면 그건 아니고요. 고정을 안 해도 뼈가 문제없이 붓기도 해요. 그래서 퀵당대라는 게 나왔고요. 그런데 고정을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빈도가 높다. 그래서 퀵당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퀵당대하고 멀쩡하신 분들도 존재한다. 아래쪽에 하나만 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랬을 때 하방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또 그런 경우가 종종 보고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정을 가능한 위에 하는 게 안전하다. 이거예요. 안전벨트 안 매면 차 타고 사고 나면 죽나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큰 사고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매면 죽고 살고의 문제에서 굉장한 이득을 봐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 거지. 제가 운전을 배우던 시절에는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법이 바뀌어서 안전벨트 안 매면 딱지를 띄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에 가보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지금도 운전을 해요. 그래서 안전벨트 안 매면 요새는 차에서 띵동띵동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 소리 나는 거 귀찮게 나와서 안전벨트 버클 끼는데 거기에 그냥 쇠판대기 끼는 그 기구가 쇠쪼가리가 팔아요. 안전벨트 안 하고 띵동띵동 소리 나는 거 그거 듣기 싫다고 아예 거기다 꽂아놓고 다녀요. 이런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 좀 더 신경 써서 하는 것과 에이 대부분 문제 안 생겨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인데 그건 개개인의 선택이고 의사들의 선택이겠죠. 누구 말이 100% 맞고 누구 말이 100% 틀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저 대학 다닐 때는 저 오토바이도 탔었거든요. 헬멧 안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토바이 탄다고 그러는데 헬멧 안 쓰면 거의 미개인 취급하죠. 하다못해 퀵보드 타는데도 헬멧 안 쓰면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데 헬멧을 왜 써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자전거 타고도 이렇게 다니던 시절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헬멧 쓰면 오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지고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서 머리 깨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의무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법이고 제도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 옛날에 오토바이 자전거 헬멧 안 쓰고 탄 게 미개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옛날 얘기하면서 내가 안전벨트 안 하겠다 하면 또는 헬멧 안 쓰겠다 하면 그걸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겠지만 무조건 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환자라면 나는 헬멧 씌우고 안전벨트 매라고 할 거예요.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그 세상 어떤 것도 다 문제가 되죠. 자 미세먼지 먹으면 폐암 걸리나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전에 미세먼지 되게 심했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다 폐암 걸렸어야 되잖아요.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제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우면 폐암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왜 펴요? 미개에서 그래요. 제가 건강을 막 걱정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개인의 선택 영역을 옳고 그릇냐는 어떤 양분되는 기준으로 우리가 좀 가른다면 좀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가 수술하는 입장에서 내 환자한테 내가 수술하는데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안전함을 전달하고 싶지 이 정도는 그냥 대충 해도 되던데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어요. 모든 수술은 위험성을 래퍼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비행기 타면 떨어지면 죽어요. 기차 타고 사고 나면 다쳐요. 자동차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기차 탈 수 있고 비행기 탈 수 있고 자동차 탈 수 있고 버스 탈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제일 안전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똑같아요. 확률적으로 의사님 과학하는 입장에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비행기가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동감이 안 돼요. 왜? 정서적으로 안 그래요. 자동차는 맨날 타니까 부담감이 없어요. 누구나 타고 너도 타고 나도 타니까 그렇게 뭐 사고 난다 이런 거에 별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매일 4명에서 10명 사이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비행기는 인간이 만든 탈 것 중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하지만 비행기는 사고 나면 다 죽어요. 대신에 사고가 굉장히 적게 나죠. 자동차 사고는 하루에도 몇 실건 몇 백건씩 나요.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있고 상해사고도 있고요. 기차 사고 1년에 한두 번은 날까 말까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 거를 통계로 의사들은 또 과학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가장 인간이 만든 탈 것 중에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나 어제도 탔고 오늘도 탔고 매일 타는데 나 별로 그거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드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코수술 위험하냐. 의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하면요. 염증에 가장 취약한 수술이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단연코 코수술이라고 말할 거예요. 코수술은 염증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타 다른 성형수술에 비해서 코수술은 염증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윤곽수술 염증 발생률이 굉장히 적어요. 쌍꺼풀 수술 염증 가능성이 코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수술하면서 염증 날까 봐 걱정돼서 수술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빈도는 굉장히 낮죠. 왜? 내 주변에 코수술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위험함과 걱정되는 것과 실제로 통계적으로 하는 것과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광대 수술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PCL로 광대 볼륨 주는 재건 생각하고 있는데요. PCL로 재건해도 나중에 거상 같은 수술이나 레이저리프팅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거상은 광대뼈에 고정하거나 그런 걸까 봐요. 광대뼈에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상할 때 광대뼈에 고정하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건 없고요. 레이저리프팅은 열감이나 압력 때문에 녹을까 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레이저리프팅을 할 때 열 응고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는 온도거든요. 한 50도, 60도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 47도? 뭐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세이프티 마진을 두고 있는데 PCL이 녹는 온도가 한 60도 정도 돼요. 근데 녹는다고 무슨 흐물흐물 물처럼 되는 게 아니라 찐득한 젤리처럼 됐다가 금방 다시 굳어요.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뼈 위에, 광대뼈 위에 보형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피부하고 광대뼈 사이의 두께가 최소 5mm 이상 되거든요. 근데 레이저 중에 5mm 이상 들어가는 레이저는 유일하게 우리가 말하는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 레이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감이 느껴져서 보형물이 녹을 정도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울거나 추울 때 광대 빨개짐 여쭈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혈관 레이저 편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걸고 피부과 방문했는데 한 곳은 알레르기라고 했고 한 곳은 레이저는 해주겠다고 하지만 추울 때만 울거나 추울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시술 중에 혈관이 빨갛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레이저 하는데 의미가 없으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절함은요. 제가 뭐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절함은요. 환자분 시술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마취 안 하고 아프게 하기보다는요. 광대 부분 추우면 빨개지고 울면 빨개지잖아요. 얼음 대고서 빨개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저 때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혈관이 확장이 된 상태에서 혈관 레이저가 닿으면 혈관이 타거든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절함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뭐 아프면은 울 거니까 빨개질 테니까 이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절하면 차라리 얼음 같은 걸 대고 차갑게 한 다음에 또는 찬바람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피부과에서 레이저 쏠 때 찬바람 나오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빨갛게 만든 다음에 그때 레이저를 때리는 게 훨씬 낫고요. 실제로 혈관 레이저는 열이 발생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쿨링을 하면서 해요. 찬바람 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맞는 방법이 있다. 알러지가 됐던 뭐 어떤 피부 확장, 혈관 확장이 됐던 어떤 상태든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RBC의 파장이, 그러니까 레이저가 들어가서 RBC를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혈관들이 터져서 혈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혈관을 보이게 빨갛게 만든 다음에 레이저를 때리면 돼요. 근데 울려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울어, 아프게 해서 막 울린 다음에 빨개지게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톡톡톡톡 두드려도 되고 아니면 얼음 대고 있으면 차가 오면 빨개지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갭이 아니라 고개를 들었을 때 단차가 4mm 정도이면 이건 역시 재수술이 필요 없는 걸까요? 이런 단차도 뼈가 붙을지요? 선생님 단차가 있어도 뼈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끊임없이 지금 제가 10몇 년째 듣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단차, 광대 갭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이거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벌어져 있던 뼈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붙는다. 이런 예들을 제가 되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2016년 5월에 이렇게 갭이 있어서 분류압 때문에 걱정해서 잠 못 자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2016년 5월이고요. 이건 2016년 8월이고요. 이건 2017년, 이건 2018년, 2019년, 2020년이에요. 4년간 제가 관찰한 거예요. 처음에 2016년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던 거가 2020년 됐을 때 어떻게 됐나 보세요. 밑에부터 뼈가 쭉 차오른 게 보이시죠? 여기, 여기 차오른 게 보이시죠? 이때는 여기가 벼 있었잖아요. 벌어져 있었죠? 그런데 점점점점점점점점 시간이 차오르면서 2019년, 가운데 빵구나 있죠, 여기. 가운데 빵구나 있는데 2020년 되니까 그 빵구 자체도 작아지면서 하얗게 뼈도 차죠. 이렇게 시간이 걸릴 뿐 이 정도 4, 5mm 갭은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제가 이런 것도 봤죠. 5년이 지났더니 세상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 6mm 갭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제가 이 밑에는 붙어있고 이 아치 쪽에 붙어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다 붙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환자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서 이렇게 붙어서 왔어요.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광대 갭을 보고 뭐 이럴 때 시티를 보고서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이거는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칼라 사진인데 또 빨갛게 보면 뭐라 하실까봐 지금 흑백으로 바꿔놨는데 실제 보면은 시티에서 보면 이렇게 뼈가 여기 비어있죠. 이만큼이 지금 뼈가 비어있고 그죠? 여기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 수술할 때 제가 열어놓은 모습이거든요. 여기 플레이트 있는 거 그대로 보이시죠? 이렇게 꼬다리 있는 것과 이 꼬다리 있는 것까지 그대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트 보이죠? 그러면 여기 뼈가 지금 없는 데잖아요. 지금 여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꽉 차 있어요. 뭐가. 흉살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흉살은 뼈가 아니니까 뭐 얘가 뼈가 덜렁덜렁 거리냐?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뼈가 찌그덕 거리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되면은 뼈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CT에서 이렇게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이는 이런 갭들도요. 시간이 지나서 이게 수술 직후라면은 뭐 텅 벼 있겠지만 한 6개월 1년만 지나도요. 여기 꽉 흉살로 차 있어요. 그걸 섬유성 결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흉살이 어쨌든 뼈를 붙잡아주고 있고요. 이 근육이 땡기는 힘 교근이 땡기는 이 힘하고 여기서 섬유성 결합이 붙잡아주는 힘하고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런데 이 힘이 약하거나 이게 너무 세면 이게 더 벌어지겠죠. 일로 떨어지면서. 그런 경우도 존재해요. 하지만 무조건 갭이라고 뭐 볼이 다 처지고 얼굴이 무너지고 이런 환상 걱정에서는 좀 벗어나시라. 그래서 4년, 5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 뼈가 생기는 모습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뼈가 움직이지 않고 양쪽, 체부 쪽이랑 아치 쪽에 양쪽 다 고정만 돼 있으면 플레이트 고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뼈는 크게 문제 없어요. 이런 갭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뼈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겉에서 볼 때 이 부분이 함몰로 나타날 때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고기를 익히면 탄력이 생기는 대신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잖아요. 레이저리프팅도 비슷한 원리인가요? 고기는요. 죽어있는 아이잖아요. 그죠? 얘는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애가 아니죠. 등심.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조직은요. 계속해서 리뉴얼이 돼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세포는 계속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요. 여러분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죠. 때 나오잖아요. 때. 그건 죽은 세포가 탈락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도 피부 밑에서 계속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오고 끝에서 각질이 돼가지고 죽은 세포가 된 다음에 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살아있는 세포니까. 그런데 이 고기는 죽어있는 거잖아요. 도살장에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발골해가지고 이 등심 한 판 만든 거잖아요. 근데 고기를 굽는 원리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원리잖아요. 열변형이라고 그래요. 열거를. 콜라겐 섬유 세포를 이렇게 열변형을 시켜서 수축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는 또 리뉴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가 또 다른 세포 건강한 세포로 새로 만들어진 세포로 교체되고 교체되고 이러면서 그 전에 상태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기는 세포가 그걸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구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이저는. 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박리하고 다시 제 위치에 꿰매도 필연적으로 근육의 길이는 짧아질 수밖에 없나요? 네. 제 위치에 꿰맨다고 하는 게 일단 쉽지가 않아요. 박리할 때 그 얇은 근육들, 근막들을 다 제 위치에 마킹해서 무슨 벨크로 찍찍이 붙이듯이 이렇게 다 해놓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근육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이기 때문에 양 끝에서 붙잡아주고 가운데 고무줄이 있으면 그대로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안경 닦는 천인데 이게 뭐 탄력이 조금 있나? 자 이렇게 봅시다. 안경 닦는 건데 제가 양쪽에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이게 탄성이 유지가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땡기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쪽을 놔요. 이렇게 한쪽을 놔요. 그러면 이 길이는 자기가 줄어든 모습으로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은 이렇게 릴렉스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는데 제가 놔요. 그러면 힘을 빼고 놓으면 얘가 자기가 있던 편안한 자자에 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벌려요. 이건 수술할 때 박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수술하고 제자리에 꾸며놓으면 제자리로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탄성 한계라는 걸 넘어서면 이게 제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조금 덜 온다. 그게 우리 풍선 불었을 때 풍선이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새 거는 확 크게 불어놓은 다음에 바람 빼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작아는 지지만. 그걸 탄성 한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술하면 연부조직이 어떻게 되냐 안면 유지가 어떻게 되냐 근육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론은 다 맞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상담실에서 실제로 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때 무슨 학교 과학 시간에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는 이유 이러면서 표면 장력이라는 걸 배웠나 봐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는 걸 배우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사람도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사람도 운동화 밑이 넓은 큰 신발을 신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밀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핸들링님이 말하셨지만 크크크 귀엽네요 이러잖아요. 핸들링님이 근데 그 아이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표면 장력 소금쟁이 실제로 소금쟁이 물에 떠 있고 그게 과학적으로 표면 장력이래 그럼 표면 장력을 배웠잖아요. 그럼 사람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 아이의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면 유지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그 초등학생 표면 장력 하나 배운 아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제 애한테 제 경험을 그냥 그대로 얘기 드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야 안 돼 인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숙제나 해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해봐 안 될 거야. 근데 깊은 물에선 하지마. 얕은 물에서 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니까 그럼 해봐야지. 그럼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애들은 해봐. 근데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은 해요. 근데 성인들은 안 해요. 왜 안 되는데요? 이러고 나와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데 좀 알려줘봐. 너 선생님이라며. 의사라며. 환자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막 따지듯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마치 사람이 물 위를 못 걷는 이유를 설명할 때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들이 있거든요. 점탄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유체역학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운동역학을 알아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이걸 다 가리킬 수가 있냐고요. 이걸 설명할 수가 있냐고요. 못해요. 이걸 말한다고 얘가 이해도 못하거니와 알아듣지도 못하거니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안 될 거야. 근데 정 궁금하면 해봐. 근데 깊은 물에서 하지 말고 얕은 물에서 해. 빠져 다치면 안 돼.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제 느낌이 딱 그래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본 안면 유지인데 뭐 연부 조직이 어쩌고 뭐 어쩌고 오늘 질문 내용들의 한 80%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누가 그러는데 된다는데요. 어떤 선생님은 된다는데요. 또 이렇게 되거든요. 누구는 된다던데요. 제 친구는 했는데 됐는데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육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지식들인데 원리는 제가 블로그네 유튜브에 다 설명해놨어요. 근데 그 원리를 이해 못하고 그냥 단편적인 현상 말들만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10년째 조금 지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제 아이한테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마.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화불한테도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의미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상담하다가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뭐 안면 윤곽하고 처지면 거상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저는 안 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막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안되더라고요. 본인이 이미 본인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마치 제 아이처럼 표면장력 하나 배우고서 무리를 걷고 싶은 그 아이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마음도 똑같더라. 이건 거죠. 안녕하세요. 윤곽 수술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통증이나 감각 저어는 못 느꼈고 제가 좀 둔한 편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오른쪽 하치조 신경이 절단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이상은 없는데 알고나니 쩌릿한 건지 느낌 탓인지 기분이 이상합니다. 하치조 신경이 절단되었다면 통증이 있을 것인데 꼭 절단되었다고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요. 신경이 잘렸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있진 않습니다. 신경이 잘리면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이 잘리면 무감각이라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잘리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무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경이 잘렸을 때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상감각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상감각은 굉장히 다양한 게 나타나요. 뭐 개미가 걸어 기어가는 느낌 뭐 칼로 쑤시는 느낌 뭐 전기가 오는 느낌 불타는 느낌 뭐 칼로 쬐는 느낌 뭐 이런 것처럼 막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워낙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신경 라인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절골 라인에 걸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경이 잘리면 안 아프고 무감각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저도 경험했는데 이 신경이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잘린 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입술 감각이나 뭐 감각에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경이 잘린다고 그 부분이 무조건 100% 손상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절단되면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무감각해지는 게 첫 번째 증상이고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통증이 있고 이상감각 뭐 불타는 느낌 칼로 찌르는 느낌 개미 길어가는 느낌 이런 이상감각은 오히려 드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톡스 부작용 글 검색하다가 댓글 남겨봅니다.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맞고 왼쪽 볼 입꼴이 마비됐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입꼴이 조금 풀렸는데 아직 볼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오래 마비가 지속될 수 있나요? 활짝 웃을 때 음식 씹는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마비된 느낌이 아직 들어요. 얼마나 지나야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이것도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톡스라는 거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해서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뉴로제닉 아트로피라고 해요. 정확한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뉴로제닉 신경기인성 아트로피 위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뉴로제닉 아트로피라는 말을 써요. 신경을 차단해서 근육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한테 있는 게 뭐냐면 디스유즈드 아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퇴화하는 거 예를 들면 헬스하는 사람들 쇠질하는 사람들 있죠. 3대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근육이 막 이만하죠. 그 사람들 한 달만 운동 쉬게 하잖아요. 그럼 팔 가늘어져요. 이걸 디스유즈드 아트로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톡스를 맞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힘을 안 쓰고 쪼그라들단 말이에요. 한 달이 뭐예요. 6개월 동안 근 4, 5개월 동안 근육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근육이 신경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근육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근육을 안 쓰다가 갑자기 쓰려면 안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뉴로제닉 아트로피랑 디스유즈드 아트로피가 지금 혼자 있는 양상에서 뉴로제닉한 거는 해결이 됐는데 아직 디스유즈드라고 해서 안 써서 생긴 그런 부분들은 아직 회복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자꾸 표정짓고 움직이다 보면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나사 뺄 때 어차피 여니까 한 번 더 깎고 싶은데 뼈가 채워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제 건 아니고 더 깎는 거는 붙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건가요? 더 깎는 거는 붙을 때까지 광대 얘기인가요? 사각턱 얘기인가요? 싶은데요. 더 깎고 싶은데 뼈가 채워진다. 더 깎고 싶으면 뼈가 채워지기 전에 깎는 게 맞고요. 광대의 경우. 사각턱의 경우는 뼈 채워지는 거랑 상관없이 잘라도 되고요. 턱 끝에 같은 경우는 뼈가 붙어야지 뭘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내용이. 근데 무조건 더 깎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앞턱 보영물로 쓰면 살면서 염증 안 생기면 평생 제거 안 해도 되나요? 문제 안 생기면 평생 써도 되죠. 실리콘 보영물 턱에 넣으신 분 제가 본 가장 오래된 분은 30년이었어요. 근데 뭐 확인하러 오셨어요. 걱정돼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면 아시는 유명인인데 30년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유명인이신데 실리콘을 자기가 대학 다닐 무렵에 이제 아시는 분이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어디서 실리콘 보영물 턱에다 이렇게 넣으셨대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실리콘는 25년이 됐어요.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의 60 가까워지는 50 후반대에 되시는 분인데 20년 25년 정도 이제 여기다가 실리콘을 넣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 없는지 걱정돼서 오셨는데 제가 그냥 잘해주셨다고 그 당시에 실리콘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 정말 드문데 아무 문제 없고 지금 이대로 그냥 지내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갖고 살아도 되죠. 근데 대부분의 미용 성형의 경우는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모양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거나 또는 모양이 어떤 그런 모습이 옛날에는 이 모습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오히려 좀 더 흔한 것 같아요. 염증 안 생기면 계속 쓰셔도 됩니다. 뮤잉 운동하면 교근이 발달하나요? 제가 뮤잉 운동에 대해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뮤잉 운동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운동으로 무턱이 교정된다 이중턱이 없어진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요. 그리고 별로 이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뮤잉 운동 이걸로 광고도 하고 뮤잉 운동을 해주는 기구도 판매하고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괜히 제가 모르는데 뭐 이게 어떤에 저쩌네 말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잘 모릅니다. 저는 뮤잉 운동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저게 되고 이거를 조금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라서 저는 조금은 제가 무지하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저는 뭐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뮤잉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려고 해요. 엉덩이 부분에 필러를 맞으면 괜찮을까요? 엉덩이에 필러를 왜 맞을까요? 턱 끝 엉덩이 말하겠죠? 실제로 엉덩이에다가 필러를 맞는다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 필러 맞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턱 끝 이렇게 줄 가는 거 있죠? 세로로 엉덩이 턱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실제 엉덩이에다 필러 맞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반대하고요. 여기 엉덩이 턱에 필러 맞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근 두께가 13mm인 사람이 보톡스를 맞는다면 최대 몇 미리까지 줄일 수 있나요? 보톡스를 맞아도 금방 돌아와서 막막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보통 한국 사람들 교근 두께 평균이 13mm에서 14mm 남자의 경우 14mm에서 15mm 정도 돼요. 13mm 정도면 교근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고 보통의 한국 사람 평균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최대 몇 미리까지 줄이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게 한 7, 8mm 이상까지는 안 줄어요.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그냥 진짜 때려 부어도 반 이상은 안 줄어요. 반까지도 잘 안 가요. 한 60%, 70% 이 정도 남아요. 그래서 지금 13mm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한 6, 7mm 정도가 맥시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 질문이 정말 저는 환상이었어요. 와 천재야 천재 일반인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레시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외학을 배운 입장에서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정말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천재입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리즈톡스 국내산 보톡스를 맞고 1년 정도가 지났어요. 내성이 생긴 건 아닌데 내성이 생겼을 경우 1년 뒤에 순정주사 제오민을 맞아야 내성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내성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은데 1년 만이니까 혹시 몰라 제오민을 맞고 6개월 후 다시 국내산으로 돌아갈까 싶어서요. 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천재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천재예요. 왜냐하면 제오민도 여러분 내성이 생기고요. 내성이 조금 적은 적다라고 회사에서 주장을 하는데 보톡스에서 내성이 생기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존제 첨가제가 아마 제오민에 들어가 있는 게 내성을 조금 줄인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순정주사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겨요. 순정이라는 거는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럼 오리지널은 엘러간 보톡스가 오리지널이고요. 제오민은 그 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오민을 맞으면 내성이 안 생긴다 이것도 어디서 들으신 거죠. 내성이 없는 제오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의료법 위반이고요. 거짓말이니까요. 내성이 적은 제오민 이러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핏 보고 제오민은 내성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제오민을 한번 섞어주면 나는 내성 없이 평생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천재죠. 하지만 내성이 생기는 원리를 알고 보톡스나 제오민의 성상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얘기가 정말 말도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비슷한 얘기를 해보면 고급 휘발유 넣는 외제차들 있잖아요. 고급 휘발유를 넣으세요. 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급 휘발유만 넣을 수는 없잖아. 예를 들면 지방에 내려가면 고급 휘발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휘발유 넣는다구요. 근데 다 보니까 괜찮아. 근데 그 엔진 스펙이나 이런 걸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고급 휘를 넣어야지 엔진에 무리가 안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고급 휘 넣고 한 번 일반 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자기는 엔진 관리를 한다. 이러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고급 휘발유가 높아가지고 이게 기계적인 거니까 여러분한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옥탄가가 높은 게 노킹 현상을 줄여줘서 엔진이 무리가 안 간다는 건데 일반 휘는 옥탄가가 낮아서 노킹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노킹 현상이 생기면 엔진이 무리가 가고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고 이래서 고급 휘발유를 쓰려라는 건데 그 이유는 고급 휘발유 쓰는 엔진들이 출력이 높아요. 그래서 압축비가 높아요. 그래서 노킹이 생기면 엔진이 무리가 와요. 그런데 이 친구 말대로 한 번 고급 휘 한 번 일반 휘 이렇게 넣으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턱재건과 모발 이식을 고민 중인데 앞턱재건 후 모발 이식하기까지 시간 간격은 얼마나 두는 게 좋을까요? 모발 이식을 할 때 엎드려서 이렇게 있어야 한 시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지나면 상관없습니다. 엎드려 있는다고 해서 고용물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수술 부위가 멀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모발 이식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말하면 모발 이식을 하고 윤곽 수술을 하거나 뼈 수술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독약을 바르고 수술하고 붕대도 감을 수 있고 이렇게 밴드 같은 거 하는데 머리 심어놓은 데 밴드 감으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윤곽 수술하고 밴드 같은 거 안 하는 시점 그럼 한두 달 정도는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때쯤에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니 거상 후 2주 후쯤에 볼 쪽에 뭉친 현상 볼록한 현상 딱딱한 현상이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니 거상 할 때도 우리가 스마스 플리케이션 이라는 걸 하거든요. 얼굴 밑에 이렇게 스마스 층을 이런 식으로 꼬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볼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꼬매요. 실제로 플리케이션 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겹쳐서 꼬맨다는 뜻이에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딱 봐도 여기보다 여기가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얇은 경우는 여기가 볼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스 플리케이션을 했으면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윤곽 수술을 받기 전에 이마 내시경 거상 수술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윤곽 수술이 먼저고 이마 거상이나 이런 걸 수술을 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뼈에서 피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수술을 하다거나 이런 거는 뼈 수술을 한 다음에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뭐 핵심은 뭐냐면요. 거상을 했는데 본 터널링을 하고 엔도타인을 쓰는지 아니면 본 터널링을 하고 뭐 녹는 실로 하는지 근막 고정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본 터널링을 해서 녹는 실 또는 안 녹는 실로 고정을 해놓은 게 훨씬 오래 갔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데 엔도타인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대학에 있을 무렵인데 제가 이제 임상실험을 하면서 써보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게 좀 효과 지속기간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학회에서 이 엔도타인만 근 20년 동안 쓰신 분이 15년, 20년 된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엔도타인으로도 이렇게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결과가 좋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 무조건 어떤 재료를 쓰냐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요리하느냐 수술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지속기간이 결정되는 거지 이 재료를 쓰면 어떻다 저 재료를 쓰면 좋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험한 엔도타인은 생각보다는 지속기간이 떨어졌어요. 학회에서 지난주에 발표 들으면서 느낀 건데 박리범위가 그분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엔도타인을 한다는 거는 구멍만 내는 거여서 당시에는 내시경으로 최소 절개를 하고 최소 박리를 하는 게 이제 유행이었었어요. 그 시절은 근데 지금은 절개는 조금 해도 박리는 앞뒤로 엄청 넓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열어서 피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고정하는 방법 엔도타인이나 본 터널링 해가지고 실로 고정하나 유지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박리범위와 그 안에서 금막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골막을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어떤 결과를 유지시키는 모습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안면부는 안 꺼지고 상악만 꺼질 수 있나요? 상악이 중안면부입니다. 답이 되셨나요?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상악이 중안면부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선생님 3년 전에 콧볼축소 외측절개 코끝 연골 묶기 수술을 받았는데요. 외측절개한 부분이 팔자 사이에 찐하게 남아서 스트레스인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제가 콧볼축소나 인중축소를 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잘 안 권하고요. 그 이유는요. 흉탈 때문에 그래요. 흉터 때문에 살성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흉살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원하지 않는데 그냥 시간 두고 보는 게 제일 맞고요. 만약에 정의나 너무 보기 싫은 흉터라면 레이저 치료 정도 하시는 게 답이고 막 시뻘겋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다시 절개해서 다시 꼬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전에 안아뼈 관련 질문 드렸는데요. 또 궁금한 게 생겨서요. 안아뼈에서 눈꼬리 쪽도 움푹 들어갔는데 눈꼬리보다 눈 밑 뼈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눈썹 뼈 쪽은 나와 있고 눈꼬리 뼈는 들어가 있고 눈 밑 뼈는 눈꼬리보다 더 들어가 있어요. 이럴 수 있나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게 문제가 어두운 곳에 가면 눈에 그림자가 좀 이상하게 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눈꼬리랑 눈 밑 뼈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두운 곳 가면 눈꼬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제 눈꼬리 절대 내려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림자만 지면. 눈 밑 정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저 아침에 자연광에서도 눈 밑 부분에 그림자가 져요. 이거 정말 뼈랑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얼굴에 살이 많은데 살 빼면 괜찮아질까요? 좀 보여주세요. 이거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환자분 그냥 뼈 CT를 한번 보고 피부를 보면 겉모습을 보면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아침에 그렇고 자연광에 그렇고 그늘지는 그렇고 저는 살이 많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질 않아요.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환자분께는 좀 죄송한데 길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해력에 떨어지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병원에 오셔서 CT 한번 찍고 사진 찍어서 저 좀 보여주시는 게 제가 답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부가 너무 얇고 꺼진 게 고민입니다. 지방이식을 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 보일까요? 피부가 정말 너무 흐물흐물 얇아요. 얇고 꺼진 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얇고 꺼진 분들한테 지방이식이 유일한 대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얇고 흐물흐물거리는 탄력도 없는 상태라면 지방이식을 넣으면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에게는 살을 좀 찌우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물론 얼굴이 피부가 얇고 탄력이 없는 분들은 살이 찌면 몸이 먼저 찌고 몸이 퍼진다는 표현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 생각하면 얼굴이 망가지고 좀 얼굴이 좋아졌다 싶으면 몸이 망가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뭘 넣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살을 조금 찌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윤곽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중안면부가 긴 편이고 입이 치아교정 때문에 약간 합축해 보여서 턱곱 수술 시 턱을 많이 줄이지도 빼지도 못한다 했는데 제가 입술 끝에 말린 것처럼 살짝 외반시켜주면 입도 합축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인중기류도 확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윤곽전에 입술을 먼저 수술하는 것을 정말로 반대합니다. 그냥 의사로서 있으면서 제일 수술하기 싫은 환자 힘든 환자 이렇게 꼽으라면요. 입안을 절개해서 광대나 턱을 수술해야 되는데 입술이나 입꼬리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한 환자들은 정말 수술할 때 힘듭니다. 이유는 입술이요. 이런 데가요. 이렇게 하면 쫙쫙 늘어나죠 우리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입술이나 인중, 입꼬리 이런 데를 수술 받으신 분들은요.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안 벌어져요. 그리고 억지로 벌리려다 보면 입 주변이 다 까져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도 여기가 벌게 져서 힘들고 수술할 땐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 수술할 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뼈 수술을 계획을 하신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수술은 안에서 받고 뼈 수술이 먼저여야 됩니다. 답변 되셨길 바래요. 두껍게 자른 뼈 조각은 몇 미리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정말 얇네요. 줄여도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3mm 정도 뼈 두께는 되고요. 근데 이제 톱질을 할 때 이렇게 톱이 지나가면 또 한 1mm 정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토탈 줄어든 두께는 한 5mm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5mm가 작냐? 굉장히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선생님 턱관절 마모가 심하게 온 사람인데 그로 인해 무턱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턱관절 마모가 오면 턱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면서 무턱이 와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치료하려면 양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완전한 치료는 아니에요. 그 상태를 좋아지게 만드는 것일 뿐. 그래서 무턱 수술을 하는 거고 교정을 해서 교합으로 턱을 조금 보호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보형물 무게 뭐 턱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턱관절에도 부담이 되고 이런 거는 없다고 봐요. 저는 괜히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리고 턱에 뭐 무턱 보형물을 넣는다고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무리가 갈 정도인가 그거는 뭐 안경을 써서 코가 주저앉았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고요. 목걸이 했더니 목이 거북목이 됐다. 반지를 왼쪽에만 찼더니 뭐 왼쪽 팔이 길어졌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라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좋냐 나쁘냐 라고 말하면은 사실 뭐 좋을 리는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영향이 얼마나 있냐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검색하다 보니 제가 궁금해하던 격투 관련 질문이 있네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18년도에 모 성형외과에서 광대 사각턱 윤곽 수술 후에 너무 과절제가 되어 광대 함몰과 사각턱 이차각 등의 문제로 2년 전에 타병원에서 광대 재절골 후 빼내는 수술과 사각턱 이차각 라인 정리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 백정환정님께서 대면 상담도 했었어요. 영상 쳤다 보니 제가 나오네요. 시간이 지나니 턱살이 처지고 볼페임 현상 등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살도 쪘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2022년 3월 나사 제거 수술과 이중턱 지방 흡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살도 빼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보면 광대 과교정돼서 여기가 꺼져 있죠. 패여져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제 현재 상태는 광대는 약간의 함몰과 양쪽 옆 광대 45도 뒷광대 사이 오른쪽 광대 절골 라인 따라서 피부 패임이 음영이 보여요. 엄청 심하진 않습니다만 신경은 쓰일 정도예요. 뼈의 경우 뒷광대의 아치 연결 부위가 재수술할 때 뼈 길이 부족으로 갭이 있습니다. 왼쪽은 확실히 있다고 들었는데 오른쪽은 모르겠어요. 오른쪽은 재절골 안 하고 나사만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턱의 경우는 양쪽 턱의 볼륨이 달라 왼쪽 오른쪽 얼굴 입에서 갸름에서 비대칭이 있으며 오른쪽 턱 밑은 귀밑각이 없어 남다답지 않아요. 2년 전 원장님께 상담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본시멘트 광대할 수 없는 타입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상을 보니 한 개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는요. 무조건 체부 쪽에 완전히 안전하게 뼈가 붙어 있거나 아치 쪽에도 완전히 잘 붙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불안불안하고 여기도 불안불안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이걸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했던 거는 이 뼈가 짧아서 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치 쪽에 체부 쪽에도 뼈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좀 불안전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싱 스파링에도 이상 없을까요? 이 질문도 그렇죠. 수술하고 담배 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느 의사가 담배 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치아 발치 치료하고 신경 치료하고 담배 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치과 의사가 발치 치료하고 신경 치료하고 담배 펴도 된다고 말합니까? 질문을 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하면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저랑 친한 치과 선생님한테 치과 치료를 받고 가려고 그랬어요. 선생님 저 진료에 있어서 가볼게요. 그랬더니 어딜 가? 담배 한 대 피우가? 이러더라고요. 그게 현실 세계 리얼 월드고요. 하지만 이런 공적인 자리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저한테 의사인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격투기를 해서 괜찮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답변 되셨길 바래요. 원장님 사각턱 절제술을 해서 사각턱을 짜른 후 뼈가 다시 자라나요? 이 질문도 되게 많죠? 잘할 수가 있나요? 성장이 끝난 성인 기준으로요. 사각턱 수술 후 몇 년 사이에 미세하게 1, 2mm 정도 귀밑각이 뼈가 자란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럼 수술할 때 그것도 고려해서 2mm 정도 더 과절제해야 하나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수술 직후에 여기 귀밑각 잘라놨을 때 여기 뼈가 피질골이 없어지고 해명골만 있는 상태고요. 4개월이 지나니까 여기 찔금찔금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21개월 됐을 때 여기 이렇게 삐죽하게 뼈가 생긴 게 보이죠? 이거를 본인 스퍼라고 해요. 이거 무조건 생겨요. 그런데 교근이 많이 발달해 있고 이런 사람은 이거 무조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2mm를 더 자르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뼈는요.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말려 있어서 겉모습은 아예 영향이 없고요. 만져보면 조금 튀어나온 건 만져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양상으로는 이때나 이때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티의 주인공은 토끼입니다. 토끼 와있죠? 이거 토끼 거예요. 토끼가 한 두 달 넘게 2년 정도 있다가 와가지고 이거 잘라달라고 막 우겨가지고 쓸데없는 거 왜 자르냐고 막 우겼는데 정말 잘라달라고 우겨가지고 이거 잘라줬었어요. 지금 아마 또 생겼을걸요?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선생님 광대재건하면 볼페임도 계산될까요? 아니요. 계산되지 않습니다. 타 병원은 협착된 근육을 떼면 된다던데 그럼 콕 처지진 않나요? 그것보다 재건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대재건하는 거랑 볼페임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전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착된 근육을 떼면 된다는 게 콕 처지진 않나요? 이거 떼내면 처짐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재건은 폐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볼페임은 여기고 재건은 뼈가 없는 부위 함모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굴뼈의 재수술은 무조건 1년까지 기다렸다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수술 8개월 차 그리고 1년 차 때 재수술 받는 거에 차이가 있나요? 8개월 1년 차이 없고요. 다만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2년, 3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6개월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의 뼈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암면 외소증 같이 광대한 쪽이 반대편보다 덜 자라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혹시 피부 관련해서도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상담해 주시나요? 이게 반암면 외소증이라고 해서 페리론버거 디지즈라고 해서 신드로믹 디지즈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광대뼈, 피부 두개골까지 다 뼈가 덜 자라고 얇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환장님 안녕하세요. 동영상 보고 질문 남깁니다. 선생님이 PCL 재건에서 염려가 되시는 게 뼈 상생이 제대로 안 될 따가 봐서인가요? 아니면 골 생성 완료된 뼈가 세월이 지나서 많이 녹아버릴까 봐인가요? 아니면 둘 다로 봐야 되나요? 이 질문도 지금 한 10번 넘게 답을 드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 보기로는 PCL 틀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뼈는 70% 이상은 녹지 않는다고 보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생성이 얼마나 되느냐 또 시간이 지나서 녹아 없어질까 봐 걱정이냐 그게 아니고요. 생성된 뼈가 우리가 기대하는 딱딱한 피질골과 같은 성상일 거냐 아니면 누르면 이렇게 바스라지는 제가 꽃꽂이하는 오아시스 비유를 했죠. 그 꽃꽂이하는 오아시스처럼 생긴 그런 형상일 것이냐 에 따라서 저는 좀 아직은 우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PCL이 다 녹아 없어지고 뼈가 있는 환자에서 살짝 구멍을 내서 거기를 조직검사를 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한 7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거를 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 분이 꼭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개는 어디로 하나요? 콧기둥으로 절개하고 수술하는지 흉터는 보이지 보이나요? 뭐 코 옆으로 수술하니까 코 옆으로 수술을 해요. 콧기둥 옆으로 그래서 앞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이겠죠? 흉터는 거의 신경 안 쓰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마뼈를 갈아내면 턱 축소술을 받은 뒤 살이 처지는 것처럼 이마 부분 살이 처져서 내려올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마 눈썹이 조금 밑으로 처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하면서 거상을 같이 하시죠. 이마 축소술 하면서 턱 끝 전진술 잘못해서 얼굴이 길어졌는데 이거 다시 복구 가능할까요? 다른 병원에서는 턱 끝 후진술로 원위치로 돌려놓는 방법이 가능하다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이게 너무 1차원적이죠. 전진해서 길어졌으니까 후진하자. 너무 1차원적인 얘기인데 왜 길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길어졌냐. 전진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각도가 이렇게 되면 전진이 되는 게 아니라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10mm 전진했다. 이렇게 우기는 성형외과 블로그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는 10mm 전진했다. 10mm 전진하면 뼈를 10mm 전진하면 살도 10mm 전진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좀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서 10mm 전진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해놓고서 나 10mm 전진했다. 10mm 전진해서 10mm 턱이 나왔다. 피부로도.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글 써놓고서 거기다가 블로그에다가 자기 엑스레이 CT 사진 보여주고 10mm 진짜 됐다. 이러고 보여줘요. 이렇게 해놓고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글 사진 띄워가지고 자루 막 대주는 그런 영상 한번 올렸잖아요. 그거 블로그에 써놨더니 자기 사진 왜 갖다 쓰냐고 저작권 침해라고 네이버에 신고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글을 내려야죠. 그 글을 수정하든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 성형외과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제 후배고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씁쓸합니다. 부끄러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렇게 했다고 해놓고서 여기다가 잔뜩 모자이크 해놓죠. 보여주기 싫으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그런 주장을 하지 마시고 그런 글을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러고서는 길어졌쥬?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재밌는 분들 많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같은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지만 정말 좀 싫습니다. 부끄럽고 싫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거를 알았으면 자기가 잘못된 거를 고쳐야지 전문가예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누가 지적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입마금하는 거는 깡패고요. 그건 정말 못된 정치협작군이고요. 그걸 고치라고요. 지금 6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집들을 정말 부끄럽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나요? 이건 윤리의식도 아니고 도덕의식도 아니고 인간성이거든요. 여러분 10mm 이상 전진했다라고 뭐 하는 글을 보시면요. 이거 꼭 확인하세요. 정말로 이거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놓고서 10mm 전진됐다고 우기는 글 있으면 그냥 콧방귀 껴주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그 고집스러운 그 거짓말쟁이 성형외과 의사들 또 치과 의사들 계속해서 이러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욕을 먹어요. 동료끼리 왜 그러니 뭐 이러면서 아니 거짓말하는 거 눈감아주는 게 동료인가요? 전 그렇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아니 대놓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그것도 한 번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동료라고 의사라고 후배라고 봐줘야 되나요? 고치세요. 깨달으시고 부끄러운 줄 아시고 바꾸시고요. 그런 글 있으면 내리시고 수정하시고 다음부터 수술할 때 이렇게 고정하려고 애쓰시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마 필러 10년 정도 됐는데 안 빠진 부분이 울퉁불퉁 어색해요. 녹일 수 있나요? 그리고 필러로 채워져 있던 부분 녹이면 피부가 처질까요? 원래 많이 꺼진 이마였어요. 처집니다. 10년이나 됐고 중요한 거는 필러가 어느 정도 양이냐라는 건데 어느 정도 양을 들어갔냐 1cc, 2cc 이런 것 때문에 쳐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마는 보통 5cc, 15cc 이렇게 막 엄청 넣거든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훅 꺼지면서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축 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뭐 1, 2cc 는 걸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문득 영상보다 궁금증이 생겨서요. 혹시 턱끄끼리 축소술하고 초반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턱끗 길이가 짧아질 수 있나요? 짧아지지 않고 길어집니다. 왠지 얼굴 붓기가 중력으로 인해 턱끗으로 내려와 초반에는 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중력이 아니라 근육 뭉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부어서 길어지고요. 초기에는 후기에는 삭살이 약간 밑으로 처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만약 가정이 맞다면 가정이 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길어집니다. 부었다 붓기 빠져서 짧아진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조금 명확치 않습니다. 선생님 납작한 뒤통수는 유전이 큰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요인이 큰가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 경험장들 경험자들이 있으시죠? 이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뭐 두상 때문에 교정 헬멧 뭐 이런 거 하고 무슨 뭐 무슨 베개 있잖아요. 무슨 짱구 베개 짱구 베개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선천적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 요인도 있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선천적 요인이 거의 100%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할게요. 제 나이 또래 지금 40대에 넘어간 분들은 납작한 뒤통수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포함. 근데 최근 20, 30대 애들 보세요. 납작한 뒤통수 가진 애들이 굉장히 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두상 이쁘게 키우려고 엄마들이 애기들을 누워서 키우지 않고 옆으로 재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짱구 베개도 쓰고 이러면서 그렇다면 무조건 선천적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인종 자체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전적 요인이 그럼 없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후천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후천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섞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후천적인 요인이 조금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영상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 귀족수술과 양악회전술에 대한 건데요. 치조골 돌출 코엽 꺼짐이 있는 경우 귀족수술과 결과와 상악전진 회전 양악수술 결과가 비슷할까요?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가 그대로가 아니라 밑에도 달라지잖아요. 양악회전을 하면 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턱이 들어가게 되니까 모양이 좀 다르겠죠. 근데 여기만 보면 비슷할 수 있죠. 아래턱은 양악 같은 경우는 위턱과 아래턱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폭이 더 큰 거고요. 위턱만 나오는 경우는 턱은 그대로 있으니까 양악보다는 변화폭이 좀 적겠죠. 그러니까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검색도 안 했는데 알고리즘에 떠서 우연히 봤는데요. 완전 제 경우랑 똑같아요. 엊그제 옆볼필러랑 애교필러 맞으러 피부과에 갔는데 원장님이 내 눈에 틱이 있다고 하셔서 이건 정확히 말하면 틱이 아니고요. 신카이네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냐길래 8년 전 지방주입 제거 수술 후인 것 같다고 팔자랑 그 위에 살이 눈 깜빡일 때마다 딸려 올라가요. 이건 신카이네시스라고 해서 한국말로 협동운동이라고 합니다. 원장님이 나중에 보톡스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보톡스가 맞는 건가요? 현재로는 보톡스로 치료하는 게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안쓰럽게 보시더라고요. 잘하시는 분인 건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좋긴 하던데 보톡스가 맞는 건가요? 보톡스 맞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갈아내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전두동 튀어나온 거 안면 여성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결과로 동전 크기 구멍이 두 개가 생겼어요. 수술하기 전에 전두동이 얇아서 밀어넣는 방법으로 같이 진행했고요. 아직 제 전두동 부위가 제가 원하는 기준보다 아직 높아서 재수술을 하고 싶어서 여러 병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태국하고 미국 병원에서는 저같이 눈썹혀가 많이 튀어나있는 환자는 떼어내서 다시 붙이는 수술법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방법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울퉁불퉁합니다. 만지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제가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두동증을 다시 떼어내서 떼어서 하는 수술로 할 때 제가 전두동 주위에 구멍이 있는데 이 경우에 못하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죠. 떼어내서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떼어내면 구멍이 더 커지겠죠? 또 제가 이마가 뒤로 누워있어서 본시벤트 보형물을 같이 하려 했는데 같이 해도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티타늄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두동이 열려있는 경우에는요. 뼈침식으로 인해서 뇌까지 침수할 수 있다는 어떤 성형 동영상 그 동영상 좀 알려주세요. 이마에 무슨 보형물을 넣는데 뼈침식이 생겨서 뇌까지 침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로 너무 많이 가셨습니다.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전 좀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대충 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분이 이런 경우를 봤다면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사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 방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말도 안 되게 과장 안 되게 좀 비하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모습은 조금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 그냥 얘기하시는 건 괜찮은데 본인이 하시는 거에 문제점을 얘기하거나 본인이 하시는 거에 한계점에서 이런 방법을 대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뇌환자를 뺏기기 싫어서 또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제 선배님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선배님이시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의사가 할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볼페임의 발생기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학술적으로 인정된 내용처럼 들리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학술지나 논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 기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의학지식과 제 경험과 실제 환자의 예에서 보면 이 볼페임의 발생기전은 이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논문 안 써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여력이 안 돼서 그래요. 블로그, 유튜브를 하면서 논문까지 쓰기에는 제 능력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임상의로서 있으면서 논문을 쓰는 것도 물론 부지런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논문이 싫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좋아. 너희도 해봐. 이런 논문이 싫거든요. 나 자랑하는 논문 있잖아요. 그런 논문은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나중에 은퇴하면 제가 의사 상황외과 의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논문을 쓰고 싶기는 해요. 내가 한 20년, 30년 내가 성형외과 의사로 이런 수술을 주로 해봤는데 그 수술을 해보니까 내 최종 결론은 이렇더라 라는 어떤 정리하는 논문을 쓰고 싶기는 해요. 책이나 논문이나 글이나 근데 지금 이렇게 현업에 있으면서 저를 피할하기 위해서 저를 광고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지금 임상위로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쓰시는 논문들이 한계가 뭐냐면요. 그 논문을 쓸 당시에는 본인이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몇 년 지나서 아닌 것 같아서 그 방법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본인이 그때 논문을 쓰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수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세상에 노이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역사고 기록이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러면 모르는데 전세계에 있는 특히 중국 의사들이 막 논문들을 그렇게 써대면서 너무 막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 논문이 정제된 느낌이 아니고 막 너무 요새는 진짜 잡지처럼 나와요. 그냥 썰 인터넷에 있는 썰 주장 이런 것처럼 그래서 조금 잡음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논문을 보더라도 되게 오랜 기간 많은 팔로업 기간 이라고 해서 추적관찰을 해본 그런 논문들만 조금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디어 정도는 괜찮은데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핑계라고는 핑계고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혹시 코수술을 외에 병원마다 어떤 곳은 소물 3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하루 나아나는 곳도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중격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가 가장 큰 이유예요. 비중격을 건드린 경우 3일 아니라 5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중격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코 막는 거를 안해도 되고 하루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중격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콧뼈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에 따라서 기간과 솜을 넣는 기간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곽 턱 끝 전진하고 나서 핀 제거 안하고 그대로 그 위에 보형물 얹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을 하면요. 세수 안하고 화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그 느낌이에요. 제 느낌 그대로 말하면요. 세수 안하고 풀메이크업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이 없겠지만 엄청 찝찝하지 않나요? 머리 안 감고 드라이 하면 어떤가요? 왁스 바르고 머리 막 기름에 떡져 있는데 드라이로 어떻게 피고 뭐 꼬불탕거리게 하고 거기다 왁스 스프레이 뿌리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되죠. 모양은 대충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수 안하고 그 위에 풀메이크업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 못하겠어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게 아니 보형물 눈 담으면서 핀을 왜 제거라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유가 존재할 수가 없죠. 화장하는데 어떻게 세수를 안하며 머리 드라이하고 왁스 바를 거면서 머리를 안 감는다?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찝찝 원장님 코수술할 때 트임도 환자가 요청하면 같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상관없습니다.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건데 괜히 코수술하면 코가 땡겨져서 앞트임을 못한다 이런 얘기하고 콧대를 높이면 앞트임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원장님 코재수술 상담 때문에 병원을 꽤 여러 군데가 보았습니다. CT를 찍고 타병원 의사선생님들께서 보형물 높이가 몇 미리 들어가 있다 얘기하시는데 의사선생님마다 미리 수를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에 코수술을 했을 때 미리 수별로 코를 넣어보고 제가 수술 중에 마음에 드는 높이로 직접 결정한 거라서 정확히 제 코에 보형물 몇 미리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데 코재수술 상담할 때 의사선생님마다 미리 수를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1미리 차이나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2미리 차이나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3미리 차이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처럼 CT는 원래 완전하게 세세하게 미리 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CT 찍을 때 올바르지 않은 자세나 방법으로 찍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코수술에 있어서 1미리 차이가 의외로 크더라고요. 이거는요.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코 보형물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보형물들이 많거든요. 뭐 이런 보형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보형물은 이렇게 된 보형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보형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잰 거랑 여기서 잰 거랑 다르잖아요. 또 여기서 잴 수도 있잖아요. 또 여기서 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잴 수도 있잖아요. 환자분이 알고 있는 미리 수는 어딜까요? 두께가. 또 의사들이 잰 곳은 어딜까요? 그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말만 들어서 그래요. 어디를 잰고 내가 3일이 넣었다. 예를 들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3일이 어디가 3일인지 아세요? 이 부분이 3일일까요? 이 부분이 3일일까요? 그러면 또 그 CT를 찍어서 보신 선생님이 어디를 잰을까요? 여기를 잰을까요? 여기를 잰을까요? 이런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턱 끝 전진술 한 후에 설소대가 땡기나요. 설소대가 뭐냐면 협박대 밑에 있는 요거거든요. 근데 턱 끝 전진 한다고 얘가 땡겨지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어제 치과 갔다 왔는데 인중 축소해도 되냐니까 음 왜? 하려면 좀만 더 있다 하자 지금 막 집어넣고 있어서 갈수록 바뀐다고 거기에 맞춰서 좀 기다렸다 하라고 하던데 코 수술할 거면 인중 축소 먼저 하고 코 수술하나요? 아니면 코 수술하고 나서 인중 축소하나요? 코 수술하고 저는 인중 축소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코 수술이 먼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 안쪽에 고정한 실은 시간이 지나면 녹나요? 녹는 실도 일부 쓰고요. 안 녹는 실도 씁니다. 뭐 이렇게 연골 고정할 때는 나일론을 쓰기도 하고요. 안 녹는 실이요. 그 다음에 이런 데 고정할 때는 PDS라고 녹는 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는 녹는 실 쓰고 어떤 선생님은 녹는 실 어떤 선생님은 안 녹는 실 이렇게 막 혼재되고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마 또는 관자 쪽 보영물 수술할 때 말인데요. 이쪽에 피부랑 근육층이 턱보다 얇아서 보영물을 넣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뼈 볼륨이 커진 만큼 피부랑 근육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 그럼 피부가 땡겨지는 듯한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괜찮은 걸까요? 턱 이런 데가 피부가 더 안 늘어나고요. 관자놀이는 되게 잘 늘어나요. 근데 이마는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부위마다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근육 발달로 사각턱이 발달된 케이스인데 근육이 빠진다면 뼈 또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근육이 빠진다고 뼈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혹은 근육이 빠질 수는 있을까요? 뼈가 없어지면 근육은 빠집니다. 하지만 근육이 빠진다고 뼈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염증으로 귀족 보영물을 제거했어요. 코 안절개 보영물 있을 때부터 제거구까지도 그 부위 근처로 간질거림이 지속되네요. 개미 이겨가는 느낌이랄까? 손으로 만져줘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그 부위가 가끔 통증과 열감도 있고요. 제거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는 왜일까요? 흉살, 피막 이런 거 제거 안 돼서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코 옆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할 때 여기 안와미 신경에서 코 앞으로 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지금 안와미 신경이 여기서 나와서 콧볼 밑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코 안쪽에서 절개를 할 때 그 신경이 다친 느낌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을 보면 딱 그 느낌이에요. 그 신경이 다쳐서 가려운 느낌 간지러운 느낌 통증도 있고 열감도 있고 이게 이제 이상감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돌아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과도에 손가락을 푹 찌르듯 베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엄청 부어있고 잘 구부려지지 않았어요. 부어서 그렇고요. 살짝 건드리면 통증도 있고요. 찌르듯이 베었는데 당연히 통증이 있죠. 하루가 지났는데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서 글을 남깁니다. 병원에 간다면 무슨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가야 할까요? 성형외과나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칼이 찔린 부분이 지금 속에서 부어서 아프고 구부려지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건드리면 당연히 찢어졌으니까 통증이 있을 거고요. 가시만 박혀도 지금 말씀하신 증상 모두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홍연 홍연 칼이 이렇게 과도가 오염된 과도라면 파상품 같은 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조금 가셔서 한번 확인은 받아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디언밴드 수술 중에 유지인대를 절개해서 지방주머니를 골막에 고정하는 수술도 있던데 유지인대를 절개해도 되는지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유지인대를 절개해야만 인디언밴드가 없어집니다. 유지인대를 내비 두고 인디언밴드를 없앤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패딩 잠바에서 울리불리한 거예요. 유지인대가 그 울리불리한 패딩 잠바 예를 들면 패딩 잠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랑 얘랑 박음질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 막 솜이 들어있겠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울리불리한 게 싫어.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의를 틀어야 돼요. 무조건 얘를 안 틀르면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안 트고 얘를 매끈하게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디언밴드를 없앤다 그러면 유지인대는 틀어줘야 됩니다. 인디언밴드 수술 후 악광대 보형물이나 노블켓 수술을 하면 처짐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볼륨이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눈 밑 꺼진 필러도 하시나요? 선생님께 받고 싶습니다. 필러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받으세요. 눈 밑 꺼진 필러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예전부터 뵙던 분들 아주 얇은 필러로 제가 조금조금씩 놔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저한테 오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필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 찾아 뵙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코 옆 볼 꺼짐에 0.5cc 넣었는데 처지고 팔자주름이 생겼어요. 녹이면 팔자 없어질까요? 전 이 질문도 제가 국어실력이 딸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코 옆 볼 꺼짐 코 옆에 볼 꺼짐 거기가 팔자주름이거든요. 필러 0.5cc 넣었는데 처지고 팔자주름이 생겼어요. 녹이면 팔자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 질문 코 옆에 볼 꺼짐이 코 옆에 볼 꺼짐이 팔자주름이잖아요. 근데 필딜러 0.5cc 조금이잖아요. 넣었는데 처지고 팔자주름이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코 옆 볼 꺼짐은 팔자주름인데 전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0.5cc이요? 티도 안 납니다. 그냥 기분 문제 또는 부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잠깐 나가서 팔 지방 흡입할까 생각 중인데 한 달 정도 나가 있으면 괜찮을까요? 더울 텐데 걸으면서 관광도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괜찮을지 고민이에요. 압박복 입고 돌아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움직여주는 게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압박복이 조금 더울 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한 명의 마취과 원장님이 두 군데 병원에 계시는 경우도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취과 선생님들은 프리랜서로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강남에서 대다수의 성형외과는 프리랜서 선생님을 쓰시고요. 대형병원 일부에서 마취과 선생님을 고용해서 상근으로 쓰시죠. 대부분 프리랜서로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병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얼굴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15년째 같은 팀 선생님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팀에 선생님들이 한 6분 계세요. 그래서 그 6분 정도랑 계속 지금 손을 맞춰서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젠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죠. 근데 그분 중에 그럼 6분이 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 팀으로 움직이는 마취과 선생님 팀이 있는데 그 팀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다른 분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병원에 가십니다. 실제로 턱 끝에 잘려나간 피질 부분은 다시 생성되네요. 턱 끝에 피질 부분은 얇게 다시 피질 부분이 생깁니다. 하얗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광대재건으로 비대면 상담 받아본 환자입니다. 영상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광대재건 수술을 하게 되면 안면 유지인대를 끊고 수술하게 되나요? 모든 안면 윤곽 수술은 안면 유지인대를 끊습니다. 안면 유지인대가 그리고 광대수술 때 이미 끊어져 있고요. 끊지 않고 광대재건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 얘기는요. 물 안 대고 머리 감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물 없이 세수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광대 수술할 때 광대임대는 유지인대는 끊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혹시 윗입술 입술산 부분만 살짝 올리는 뒤집어 까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도 있나요? 있습니다. 진짜 살짝만 들어 올리고 싶은데 입술 확대는 흉이 심하다고 하고 입술 확대는 흉이 심하다는 게 아니고요. 입술 확대나 입술 뒤집어 까는 수술이나 사실은 안에서 흉살 생기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늘어진다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흡수가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술에 이렇게 흉터가 걱정되시면 그냥 필러 맞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늘어지는 건 아니에요. 녹으면 또 조금 더 보충하면 되고 그리고 입술에 필러는 꽤나 오래 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맞으세요. 많이 맞지 마시고요. 교환 문제 때문에 적응성 자세로 왼쪽 어깨는 뒤로 빠지고 왼쪽 골반은 앞으로 나오면서 얼굴만 괜찮아 보이는 거지 신체 발란스는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사진 관련해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구독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방송이 항상 시작이 이래요. 안녕하세요. 사진 알려주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멘트가 뭔지 아세요? 그분처럼 할까 봐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의사 백정환입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항상 그분은 방송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처지가 잘 몰라요. 신체 발란스까지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환자분 질문 주신 분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재건하면 앞으로 처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뭐 이 말도 일부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재건 볼륨이 늘어나면 처짐이 개선되냐 키가 크면 날씬해지냐 라고 물어볼게요. 살이 찌면 키가 작아 보이냐 라고 물어볼게요. 어때요? 살이 찌면 키가 작아 보이나요? 맞죠? 옆으로 넓어지니까 작아 보이겠죠. 비율상 그런데 키는 변화가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살이 찌면 키가 작아진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살이 찌면 키가 작아 보인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단어 선택이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혼돈에 빠지는 이유예요. 재건을 하면 앞으로 처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막아집니다. 재건을 하면 일부 처짐이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효과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건을 하는 이유가 처짐 때문이라면 저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함몰 때문이라면 합니다. 처짐을 개선하려고 재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건 수술을 하면 처짐에 일부 도움이 됩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질문이 지금 10년째 나오고 있어요. 저는 10년째 똑같게 계속 답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질문 드려요. 앞트임 후 눈 밑 세로 주름과 동그랗게 무슨 흉터 생긴 거 없애고 싶은데 앞트임 복원에서 사라졌다는 분이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네.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쌍꺼풀 수술 후 눈 안기는 증상도 고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병원 간이 눈 감는 근육이 애초에 약하다고 하네요. 그런 가망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봐야 되는데 이거 눈 전문만 하시는 선생님들 이거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앞트임 복원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눈 안 감기는 거 이것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을 만나 뵙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고민을 들어주는 분이 없어 여기에 적어봅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성빈씨 오늘 오셨나요? 혹시? 이거 성빈씨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글인데 백원장님 유튜브 자주 챙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원장님 유튜브 보다가 저 선생님은 되게 울겄고 환자분의 고민과 선생님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환자에게 최선일까 고민 많이 하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면 제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제 잘생겼다, 멋있다 라는 등등의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면 잘생긴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제 개못생겼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경입니다.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사람 눈도 못 맞을 칠 만큼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예전엔 후면 카메라로 제 사진을 찍고 본 모습에 충격을 경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사진이 거의 다른 사람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후면 카메라 모습을 보여줘도 이상하게 나온다, 삐뚤어졌다 등등의 반응이라 실물로 봤을 때는 비대칭이 심해 보이지 않아서 대칭은 누구나 있고 괜찮겠지 했지만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 비대칭이 너무 심해 21살 군대 가기 전에 안면윤각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면윤각을 실행해도 제가 고민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제 얼굴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 성형외과 병원을 두 군데 정도 돌아다녀 상담을 받아보면 하는 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뭐뭐씨 정도 비대칭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제가 손가락질 받는 외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 선생님들 상담 갔을 때는 평균 정도 비대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이 들었던 게 원장선생님은 안경을 안 쓰셔서 날 제대로 보지 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게 내 얼굴을 보고 제가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얼굴이 되려고 안경을 끼고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들고 다닐 수 없을 얼굴이었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거울을 보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기는 싫어 안경 끼고 제 얼굴을 유심히 본 결과 멀쩡한 곳이 한 군데도 안 보였습니다. 먼저 눈은 예전부터 눈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부자능스럽게 쌍꺼풀이 생기던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쌍꺼풀이 생기면서 눈이 멍청해 보이고 눈 위에 하얀 부분이 보기가 싫고 돌출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눈도 성형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 고민은 안 들어주시고 그냥 라인만 생성하시고 이거 어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정확히 제 눈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장사꾼 마인드로 운영하는 병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선생님이라면 객관적으로 알려주실 거죠. 얼굴 윤곽도 전체적으로 얼굴이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얼굴 윤곽이 없는 얼굴이라 이런 부분은 필러라든지 선생님에게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안 좋고 물론 피부과 선생님은 아니시지만 윤곽 수술 이후에 앞쪽 볼이 쳐졌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앞광대에 튀어나온 볼륨 비리칭이 심합니다. 앞광대 볼륨도 없고 턱뼈가 넓어요. 사각턱 수술을 했는데도 얼굴이 펑퍼짐하게 볼 쪽이 넓습니다. 저는 이게 신부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인디언밴드도 굉장히 심하고요. 안경 안 쓰면 잘 안 보이는데 안경 쓰고 보면 팔째랑 인디언 주름이 잘 보입니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너무 많지만 이걸 일일이 다 제 얼굴을 분석해서 제 고민에 대해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상담 가고 싶은데 많은 성형외과에서 잘 안 들어주시다 보니 좀 의기소침해져서 이렇게 글로 먼저 내쫘의 고민을 적었습니다. 제 얼굴의 문제점을 알고 싶어요. 얼굴 보시면 아마 원장님도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싶으실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뒤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거든요. 비대면 상담에 제 고민을 뚫어뻑뻑처럼 속시원히 털고 싶어요. 물론 완벽히 해결은 안 되겠지만 개선방향성 제시라도 들으면 위헌이 될 것 같습니다. 긴근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분 저는 살면서 어떤 사람을 보고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 외모 비하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안경을 쓰면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는다 라고 하시면요. 저러면 안경 쓰고 살겠어요. 제 아는 동생도 그런 친구 있어요. 안경을 쓰는데 안경에 알이 없거든요. 야 너 안경 왜 쓰냐? 못생긴 얼굴을 좀 가리려고요. 이래요. 안경 쓰면 좀 덜 보이냐? 아무래도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걔는 패션 아이템으로 안경을 써요. 키가 작으면 깔창을 깔고요. 배가 나오면 박시하게 옷을 입고요. 다리가 짧으면 힐을 신고요. 뚱뚱하면 하이웨스트 옷을 입고요. 뭐 이런 여러 우리들이 살면서 뭔가를 하는 게 있고 싶죠. 근데 지금 환자분이 글 써주신 것처럼 이렇게 본인 얼굴에 대해서 본인 얼굴이 분석을 본인이 다 하셨잖아요. 제가 아니다. 너 비대칭 많이 심하지 않아. 너 이 정도면 그렇게 뭐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이런 정도 아냐.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도 본인이 이미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이 안 들릴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형액과 외모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 누구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확고하게 자기 외모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세요. 효과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게 싫으면 무조건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진짜 효과 없더라고요. 고생 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점점 늘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외모지상주의 외모만능주의 가 만들어낸 우리의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외모 문제가 아니라 셀프 이스티미 하고 이게 신체 이영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신병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얼굴을 객관화시켜서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얼굴이 동그란데 네모나타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갸름한데 나는 너디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코가 높은데 내가 코가 낮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누가 너 코 높아 라고 얘기해도 그 환자는 계속해서 코가 낮다고 느껴요. 이거 못 바꾸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한번 정식과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대면 오셔서 지금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세상에 저는 살면서 어쩜 저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외국 애들도 봐도 그렇고 한국 애들도 봐도 그렇고 정말 우린 다양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감히 다른 누구에게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자체가 인간을 비하하는 단어잖아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자신을 비하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못한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하시하게 더 잔혹한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외모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비대면 상담 오시면 제가 보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원장님 슈링크 질문 드립니다. 슈링크 시술 이후 왼쪽 턱 아래 마취가 덜 풀린 듯한 감각 이상과 입꼬리 내리는 근육이 잘 안 움직 슈링크 열 음고 점이 하치조 신경 턱 끝 신경 직접 손상 시킬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하치조 신경 턱 끝 신경 이 아니고 턱 마지널 맨디블라 너브라고 해서요 여기 턱 이렇게 가는 신경 있어요 그 신경 일시적으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경우는 거의 못 받습니다 PCL 이라는 소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1 년 도에 비대면 상담을 받고 이후 원장님 대면 상담 까지 진행 했었던 사람 입니다 저는 대면 상담 당시 원장님 께서 수술을 구제하지 않으시길 권하셨어서 상담 이후 여러 차례 고민하다가 수술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장님 진실된 진단과 상담 충고 말씀에 감사할 따름 입니다 이후 제 얼굴에서 아쉬웠던 코끝 중점으로 드라마틱한 변화 까지는 바라지 않고 자기 만족의 선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을 찾다보니 타병원에서 시행하는 PCL 실을 이용한 탑스코 라는 시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PCL이라는 소재에 대해 원장님이 유튜브에서도 언급한 내용을 보았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여 PCL 실로 콧대 코끝을 높일 수 있는 탑스코 시술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해당 시술은 트라이포드 원리로 코끝을 높게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또한 실을 이용하여 이렇게 코모양 개선 볼처짐 개선 주름 개선 실로 시술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생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내용과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대면해온 의사선생님들 중 가장 진실되게 전문가로서 견해를 가지고 전달해주시는 원장님의 모습이 깊게나마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수술은 하지 않게 되어서도 원장님 유튜브 및 블로그 구독하며 항상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매번 이렇게 올려주시는 글과 영상의 내용을 통해 항상 유익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원장님 지지하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요 이 원조가 있습니다 코끝 녹는 실로 수술하는 거에 원조가 있어요 미스코라고 라는 수술이 원조죠 근데 이제 이 수술의 단점이 있어요 코가 내려오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코끝에 그 실이 뚫고 나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살짝 하는 것까지는 말리진 않겠는데요 이걸로 코를 콧대를 높이고 트라이포드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좀 오바 같아요 아니 연골 딱딱한 것 같고도 트라이포드 해서 코끝 높이고 코 길이 늘리고 이러는 게 힘든데 실로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까요 피부가 못 버티면 그렇게 욕심부리면 피부를 뚫고 실이 나오거나 이러면 고생 엄청 하시고 흉터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로 요새 많이들 하죠 근데 뭐 실이라는 것 자체가 콜라겐 자극해서 일부 탱탱하게 만들고 볼륨 효과도 있고 리프팅 효과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질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처음에 피디오라는 실과 여러가지 재료들이 나왔을 때 실을 좀 많이 써봤는데요 효과가 너무 짧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회복기간이 뭐 이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요 붓고 아프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다가 붓기 좀 빠져서 조금 괜찮아졌나 이렇게 한 두 달 지내다가 한 서너 달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해서 기대치가 낮고 그냥 조금만 좋아져도 좋다 그럼 해보셔도 되지만 기대하는 게 리프팅 수준의 결과 또는 코를 연고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처럼 하는 것의 결과를 바란다면 이 수술은 환자분께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 몸에 좋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몸에 좋죠 비타민C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고 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누구나 알죠 근데 저는 비타민C 누가 사주면요 그 돈으로 고기 사줘 그래요 왜냐하면 비타민C 보다 저는 고기가 좋거든요 이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영상들보다 궁금한 게 생겨서요 턱 끝 전진술 대상으로 양악 대상이 아니고 체부 볼륨이 중요한 경우라는 플로우 차트 영상 보았는데요 전진이 필요한 무턱인 경우 체부 볼륨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전진술 대상은 흔치 않을까요? 흔치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턱인 경우 전진이 필요한 무턱인 경우 체부 볼륨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무조건 무턱이면 턱 끝 전진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환자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그런 거에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당연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수술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체부 볼륨이 없는 사람이 턱만 뿅 나온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이라는 말을 제가 또 처음 만들게 됐고 이제 후배들이 학회에서 발표할 때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이라고 해서 인버티드 오메가 쉐입 이라는 말을 이제 학회 발표에서 쓰고 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보이고서부터는 체부 볼륨이 부족한 사람들을 전진술을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미 익숙해져서 환자도 의사도 전진술이 다 마치 표준처럼 느껴지는 분들한테 저거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또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체부 볼륨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바란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이런 느낌이 생기고 이런 턱이 돼 라는 거를 환자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턱 없애려다가 투탕카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턱인 건 알겠는데 무턱이면 턱전지냐 이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라 그래서 체부 볼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무턱이지만 체부 볼륨이 충분한 경우 또는 무턱이지만 나는 뾰족한 턱이 좋은 경우는 전진술 해도 돼요 하지만 나는 뾰족해지고 투탕카멘처럼 여기가 패여있는 모습이 너무 싫다 그러면 전진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환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로 수치로 얘기를 해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CT를 찍어야 되잖아요 CT를 찍어야 뼈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 환자들이 거울 보고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거울 보고서 어설프게 진단하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이 어떤 게 채부 볼륨이 부족한지 아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턱을 보세요 여러분이 거울 보실 때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턱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보세요 그러면 숙이면 여기가 보여요 무턱인 상태에서 여기를 보세요 고개를 숙여서 보면 이게 보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없고 턱이 무턱이면 채부 볼륨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걸로 환자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폭을 보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을 때 입꼬리 밑에 있는 이 턱의 폭 그 폭이 좁은 분이 있고 넓은 분이 있어요 그럼 좁은 건 몇 밀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CT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울 보고 확인할 거는 고개 숙였을 때 내 여기 입꼬리 밑에 있는 이 턱의 폭이 어떤지가 보는 게 채부 볼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 이상으로 삶의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치료 목적으로 양악과 턱 끝 수술한 지 8개월이 넘어갑니다 성형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심한 주걱 턱과 긴 얼굴로 15년을 마음고생하고 1년간 정신과를 오가며 다니는 회사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양악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직후 왼쪽 입술과 턱이 감각이 없고 오른쪽 턱은 일부만 이상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쩌릿쩌릿하더니 두 달 차이는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약을 먹고 40% 정도는 돌아옴과 동시에 양쪽 아래 입술 바로 밑으로 벌에 쏘인 듯한 통증과 더불어 살과 근육 사이에 알 수 없는 감각 이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상 감각이라는 거예요 3개월차 때부터 지금까지 뉴론틴을 먹고 있지만 효과는 없었으며 살과 근육 사이에 무언가 이물질이 낀 듯한 느낌을 24시간 내내 느끼며 왼쪽 입술은 만지면 과감각 하이퍼센스티비티라고 제가 표현하고요 과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전기 오르는 느낌과 더불어 민감하고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매운 걸 먹으면 이상이 있는 부분까지 어로래집니다 감각이 저하된 건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수하고 수술을 마음먹었습니다 어딜 가도 이건 치료 방법이 없다 하고 수술한 병원에선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런 이상을 느낀 게 7개월이 넘는데 적응도 안 되고 괴롭습니다 저 같은 감각 이상은 어디서도 못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분은 어디서도 못 봤겠지만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1년 넘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셨고 2년 넘어서 좋아지신 분도 봤고요 3년 넘어서 좋아지신 분도 봤습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고 1년 있다가 선생님 근데 요새 좋아졌어요 라고 글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러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뭐냐 엄청 심한 주걱턱이다 성형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주걱턱이었다 다시 말하면 뼈의 이동량이나 변화폭이 엄청 크다 그 얘기는 신경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땡겨질 찬스가 되게 많았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키 크는 수술 있잖아요 한 1, 2mm 키운다 그러면 별 부작용 없이 1, 2mm 금방 키워요 1cm 키운다 그러면 큰 부작용 없이 1cm 한 열흘 만에 키워요 근데 10cm를 키운다 그럼 6개월 누워 있어야 돼요 재활하는데 6개월 걸려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똑같은 수술이에요 하지만 변화의 폭이 크면 클수록 주변의 살, 신경, 근육, 연부조직 이런 것들이 적응하고 따라오는데 훨씬 더 힘들고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답변되셨길 바래요 턱 끝 전진술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턱 끝 전진술 수술을 받았었는데 부작용으로 입술 및 호두주림은 개선되었지만 짧은 선처럼 펴인 주름이 생겼는데 이거에 관련된 시술이나 수술이 있을까요? 입술 턱 주름 라비오멘탈 크리즈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입술과 턱의 사이 여기 무턱인 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푹 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가로로 줄이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그냥 진피 이식하면 됩니다 얘가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해 드렸고 이거 많이 얘기해 드렸거든요 근데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입안 열고 진피 이식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허탈하실 수도 있는데 진피 넣으면 정말 바로 좋아집니다 윤곽 과절제 도와주세요 윤곽 수술한 지 두 달 차입니다 턱이 과하게 많이 짧아져서 기괴해진 턱 모양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하루하루 고통스럽습니다 사각턱과 턱꽃 축소 수술을 받았는데 앞턱은 심하게 짧고 사각턱은 비대칭이지만 맞추는 목적으로 왼쪽만 절골하기로 했으나 수술 후 기존에 짧았던 오른쪽도 절골되어 턱이 전체적으로 많이 짧아졌어요 아예 턱이 없어 보이는 수준이라 턱 밑으로 살들이 늘어져 있고 앞턱뼈가 너무 짧아 살과 근육이 두둑하게 올라 있고 웃으면 밑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매일 울며 지내고 있어서 재건 수술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재건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이나 수술 가능 시기도 궁금합니다 피는 박지 않았고 아직 앞턱 감각이 없습니다 턱이 없어지니 외계인 초딩 같은 외모가 된 듯 하여서 볼품없는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왜 덜컥 이런 큰 돈과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했는지 너무너무 후회되고 매일 악몽과 잠에서 깨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기를 빌고 있어요 수술 진행 시 상담도 대충대충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대한 많이 절골해 놓은 듯 합니다 수술 전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귀밑각 남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귀밑각도 절골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 다리에 낙서도 돼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수술인데 성형외과 직원들의 가벼운 태도에 정신적 충격도 컸고요 수술한 병원에서는 완전 조금 절골하여 오히려 티 안 나는 걸 걱정하라며 앞턱은 많이 절골했지만 옆턱은 4mm 정도로 아주 조금 절골했다고 대충 둘러대며 정확한 수치는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짧아진 턱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우울하면 운동도 하면서 회복하라고 하는데 이전 사진 보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사진에는 턱만 나와 잘 보이지 않지만 얼굴과 비율이 안 맞아 턱만 많이 작은 외계인 같은 얼굴이 되었어요 아직 두 달 차면 지금도 부어있는 건데 턱은 더 왜소해지겠죠 재건 수술 가능한지 재건이 필요한 케이스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원장님께 문의드립니다 사진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워낙의 모습이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모습의 환자분을 뵀다면요 저는 턱 수술을 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얼굴 작아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갸름해질 턱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없어지는 느낌은 들지언정 갸름한 느낌은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여기 입 모양이 보면은 일부러 조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불편하셔서 입을 이렇게 일부러 하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입을 안 다물어지지는 않을 건데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진 찍으려고 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이 정도 하고 있어서 그렇고 조금 이게 입에 힘을 주면 이렇게 입이 다물어지는데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리시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 모양 보면은 뭐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대충 알겠고요 지금 이렇게 턱을 무조건 자르면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 거는 제가 수차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웃거나 이렇게 하면은 턱이 매달리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웃거나 입에 힘을 주면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교정도 갑자기 이때는 교정을 하고 계셨는지 안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요 수술 전 CT하고요 수술 후 CT는 병원에 와서 찍으면 되니까 수술 전과 후를 일단 뼈 모습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수술 전에 찍으신 사진 있잖아요 그걸 받으셔서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 전 사진 수술 CT 이거를 원본을 받아서 병원으로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두 개를 비교해 드리고 궁금해 하시는 거 어디가 어떻게 면밀히 어떻게 잘렸다 또는 지금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혼자서 괜히 고민하고 그러고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뭐 어떤 계획을 세우던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잘잘못을 따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상태가 어떤지 지금 아는 거 정확한 지금의 현 상태에 대한 진단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에서만 사실은 살만 빼도 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동그란 얼굴인데 나 갸름해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얼굴을 보고서 어? 어려보이고 되게 예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와서 선생님 더 자르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이런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보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특이하고 희한한 모습으로 또 그 모습을 추구하고 그런 분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일단 자료를 가지고 병원 한번 내원하시면 같이 그 자료랑 수술 전후 비교하면서 정확한 수치나 현재 상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Q&A가 밀린 것들이 많아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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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